자 30송 드디어 이제 유식 30송이 끝납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성유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식 30송 마지막 구경위, 궁극의, 구경은요. 궁극의 경지라는 뜻이에요. 궁극의 경지. 궁극의 경지. 이게 구자가 연구할 구자잖아요. 이 한자풀이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죠. 위에가 굴이죠. 굴에다가 손을 넣은 거예요. 손을 끝까지 넣어서 원하고자 하는 물건을 찾은 거예요. 거의 막장까지 도달한 거예요. 물건을 찾아 들어가서 탐구하다, 막다르다 이런 거예요. 막다른 데까지 가본 거예요. 끝까지 판단해요. 구경위는 끝까지 판 경지입니다. 공부해가지고 끝까지 파면 어떻게 될까. 궁극의 경지. 이것은 열반과 보리를 말해요. 이것은 무루의 법계이며 불가사의하고 좋은 말 다 나옵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가 뭐죠? 의, 사의, 사가 생각하고 의논하고 해요. 생각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지를 불가사의이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선이며 여기는 악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요. 불교도 선입니다. 선. 이 선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의 마음이 대승에 오면요. 확고해져요. 대승에 오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은 양심이에요. 양심과 선의 종교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궁극까지 가고 나면요. 그냥 졸라 양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점 악이 없는. 그렇죠? 선뿐이고 악이 없어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착각하는 게 자꾸 소승불교식으로 열반에 들고 끝나야 된다. 여기는 선도 악도 아니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고 끝내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선에 집착한다면 이 세계에서 계속 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버리고 열반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결국은 다 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는 풍조가 있고요. 이 풍조가 하나가 있고 또 공병에 빠지면요. 그거는 선 악도 없어야 공이다. 그래서 불교가 공의 종교다. 그래서 불교는 선악이 없다. 그래서 유교처럼 양심과 선을 강조하는 유교와는 우리 불교는 다르다. 이런 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선 보리심. 보리심. 육바람일이 지금 보리심인데 육바람일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선한 마음과 오히려 배치되는 경지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죠. 선이에요. 궁극의 경지 가면요. 무루라는 게 선이에요. 한 점 악이 없다는 거예요. 유루의 선. 유루의 선 마저도 거기는 없어요. 무루의 선이 있는 세계예요. 영원함의 세계고요. 열반과 보리는요. 오직 무루의 선성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구현되느냐. 성정광명심이 있고 자, 그동안 여기가 이제 팔식이었죠. 팔식 아래의 식이 뭐였죠? 유루식이었죠. 오염심이라고도 말하고요. 팔식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여기 이제 업보들이 관리돼요. 여기는 생멸의 세계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해온 걸 종합해봅니다. 이 팔식 무의식의 세계에 수많은 업보들이 있는데 이 업보들을 들여다보면 뭐였죠? 유루의 종자들이 많았죠. 선, 악, 무기. 선이거나 악이거나 중간적인 그런 종자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유장도 했었죠. 무루의 종자도 여기 있어야 돼요. 무루의 종자. 육바람을 닦은 거예요. 육바람을 닦은 것도 계속 쌓여야죠. 왜냐하면 이 파란색 종자들은요. 번뇌 아니면 지적인 장애잖아요. 무지 아니면 아집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꾸 지워나가야 되고요. 지워나간 자리에 자꾸 무루의 종자들이 채워야겠죠. 지혜가 들어서고. 그렇죠? 자꾸 육바람이 더 구축되고. 자, 이렇게 무루의 종자를 저장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역이 커지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이제 증장이죠. 증장이 돼요. 무루의 종자가 자꾸 증장되다가 점점 힘이 커져서 자꾸 밖으로 현행하겠죠. 현행하면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게 쌓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싹 사라진 날이 오면요. 이때가 구경이에요. 완벽히 지워져야 구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무루의 종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금 유루식이라는 이 팔식은 날아가는 거예요. 유루식의 팔식의 개념이 이제 날아가요. 유루의 선왕무기 아니에요. 오직 무루의 선성 선악무기 중에 선만 남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꽉 찬 게 지금 부천 거예요. 불교는 공이야. 공한 자리야. 선도 악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맞다고요. 벌써 유식 삼식성이랑은 안 맞아요. 최소한. 자, 선성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원해요. 이 청정한 이게 이제 대원경지죠. 팔식이 대원경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대원경지예요. 무루의 종자로만 꽉 차 있는 청정무구식. 이때 유루식이 이제 아니고 이때 이 팔식은 뭐로 바뀌어요? 대원경지. 그럼 대원경지 다른 이름이 무구식이에요. 무루식이라는 얘기죠. 무루의 선성의 종자만 딱 남아요. 그걸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무루의 법계요. 불과사이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요. 오직 선 뿐이에요. 이 말을 왜 굳이 강도했냐면 선악 무기를 원래 저장하던 게 아레아식이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선만 저장해요. 그런데 그때 이 얘기도 드렸죠. 이걸 유루식으로 봐버리니까 무루의 종자가 애초에 여기 저장이 됐어야 되는데 유루식에 무루의 종자가 저장된다는 게 충돌라버렸다고요. 그래서 팔식 자체도 오염심 자체도 여기 제가 주장하던 게 이거였죠. 오염심만이 아니다. 오염심 이 팔식 자체에도 무루의 종자가 저장된다고 봐야 된다. 여기에 유루 플러스 무루까지도 저장하는 게 팔식이다라고 봐야지 여기를 유루식으로 한정짓고 유루의 종자만 저장한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건 제주장이었어요. 제주장. 왜? 충돌이 나니까. 그런데 이 지금 유식 30성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유루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루의 종자들이 저장돼 있다가 이제 무루의 종자로 교체됐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보리는 오직 무루의 선성이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가 아니며 진여의 자성이 불생불멸하기에 영원하다. 청정광명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대원경지도 영원한 겁니다. 열반보리도 영원하다는 거죠. 이 청정광명심이 이 자체가 드러난 게 열반이라면 자 보세요. 이 자체가 드러난 게 열반이라면요. 확연하게 드러난 게.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확연하게 이 무루의 종자들이 갖춰져야 돼요. 이게 드러나려면. 보세요. 열반이 드러나려면 열반이 드러나려면 열반 자리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내 안에서도 갖춰져야 돼요. 열반을 느낄 수 있어요. 상라가정이다. 열반 사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열반의 사덕이 내 안에서 구현되어야 돼요. 영원함, 내 안에서 지복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종자로 구축이 돼야 열반이 원래의 열반이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업장을 지워야 열반이 드러난다니까요. 아집을 자꾸 줄여야 그만큼 내 법계의 열반이 구현돼요. 하지만 원래 퍼펙트했던 청정광명심이 드러나는 게 열반이라면요. 청정광명심이 이 무의식 팔식의 세계에서 팔식의 세계에서 무루의 종자만 갖춰진 상태로 생멸의 세계에서 1차적으로 구현되어야 대원경지고 이 종자들이 밖으로 이 팔식에서 뭐가 나오죠? 칠식, 육식, 이렇게 오식 나오듯이 대원경지에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까지 다 청정광명심 바깥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팔, 칠, 육, 오식 나오듯이 네 가지 사종지혜가 온전히 구현되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대원경지만 지금 예로 든 거지 이 무의식에서는 지금 칠식, 육식, 오식도 다 사종보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광명심이 드러나는 게 온전히 원래 퍼펙트했던 그 자리가 드러나는 게 열반이라면 이 안에 있던 진리의 본유종자들이 있겠죠. 진리의 본유종자들이 밖으로 이 종자로 생멸하는 세계에서 종자로 구현되고 이 종자들이 바로 이제 현실화되겠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서 드러날 때 성소작지니, 묘관찰지니, 평등성지까지 다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무의식과 초의식인 청정광명심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부처의 경지다. 그래서 열반과 보리 이렇게 나눠서 말할 수 있고요. 안락하고 해탈신이고 두 가지 장애를 다 버렸기에 안락하다. 해탈신이라는 말은요. 해탈신은 번뇌장을 제거하여 본래 청정한 진여 열반을 회복한 몸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자기 마음 안에서 진여와 열반이 복원된 거를 드러난 거를 뭐라 그래요? 해탈신. 이 해탈신이 지금 뭐에 해당돼요? 열반이요. 지금 열반을 복원한 몸을 해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모니의 법신이라고 부른다. 이 법신이라는 게 지금 뭐죠? 뒤에 설명이 있나요? 법신은 소지장을 제거하여 온갖 스승한 법으로 장식된 공덕의 의지처의 몸을 뜻한다. 지금 이 해탈신이고요. 이 대원경지를 포함한 이거를 지금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은 사종보리. 네 가지 보리를 증득합니다. 소지장을 제거하고 지혜를 갖춘 거예요. 지금 두 가지씩만 대별해 가는 거라 구분되시죠? 자, 아집을 버리면 해탈신. 법집을 버리면 무지를 버리면 법신. 이때의 법신은요. 이때의 법신은 법신보신화신의 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꽉 찬 몸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 사종보리의 몸을 다 말해요. 법신. 그러니까 묘관찰지를 얻은 몸. 성소작지를 얻은 몸. 평등성지를 얻은 몸. 대원경지를 얻은 몸을 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로 꽉 차 있는 몸이라고 지금 법신 그런 거예요. 좀 약간 느낌이 다르다고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법신은 보신화신과 대응하는 거잖아요. 법신은 시공을 초월하는 이 자리만을 청정강맹심 안에 본유종자가 있는 걸 가지고 법신이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말한 법신은 네 가지 사종보리를 성취한 몸을 말한다고요. 대모니면 석가모니잖아요. 위대한 석가모니의 법신이다. 위대한 성자의 법신이다 이 소리입니다. 모니가 성자니까 위대한 성자의 법신이다. 이 법신은 온갖 뛰어난 법으로 법이 여기서 아이템이죠. 온갖 뛰어난 진리의 아이템으로 장식된 공덕의 의지처인 몸이다 이러면 기존 법신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요. 해탈신에 왜냐하면 해탈신에 대응하는 법신이거든요. 해탈신은 내가 번뇌가 다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탈했던 탐진치가 소멸한 몸이 해탈신 열반의 몸이고 단순히 번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네 가지 지혜 온 우주를 꿰뚫어보는 전지전능한 지혜를 갖췄다고 할 때 법신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이건 좀 다른 그동안 쓰던 법신과는 좀 다른 말이라고요. 각주 보실게요. 여기까지 큰 무리 없으셨죠? 해탈신과 법신 이렇게 나옵니다. 쉬워요. 무지와 아집을 버리시면 10단계 보살도 수행을 통해서 무지를 버리면 법신을 얻고 아집을 버리면 해탈신을 얻는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또 볼게요. 변개소집성으로 약이 된 아집과 법집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보고 아공과 복공을 증득해야 하니 아집과 법집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장애. 그래서 성취할 건 뭐예요? 아공과 복공입니다. 그래서 번뇌장을 제거하여 심리적 장애죠. 아공을 증득하면 대열반과 해탈신을 증득한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이거를 소현득이라고 한다. 느낌 없으시죠? 또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두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소 현 득 또 두 가지가 있겠죠. 또 소 생 득 뭘까요? 자, 아까 제가 말로는 다 했어요. 소현득은요. 본래 퍼펙트한 걸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얻은 것. 이게 것이에요. 드러내서 얻은 것. 드러낸 것이에요. 이거는 나은 것이죠. 없던 거를 생겨나게 한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건 원래 있던 걸 드러낸 거예요. 이거는 없던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탈신입니다. 이게 법신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기억해서 이거를 원래 청정강명심이 드러난 거를 열반 해탈신이라고 하고 무의식의 세계와 칠식, 팔식, 육식, 오식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를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여기는 청정강명심을 원래 청정했잖아요. 원래 청정한 거를 내 의식에서는 드러나지 못하는 거를 무명이 가리고 있어서 드러나지 못하는 걸 드러나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보리는 내가 성취한 거예요. 육식을 바꿔서 묘관찰지로 내 분별심을 바꿔서 다 바꾼 거예요. 내 오감을 성소작지로 내 분별식을 묘관찰지로 나의 애고를 평등성지로 나의 무의식을 대원경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생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뭐 육식학 다 아신 거예요. 소현득은 무의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소생득은 유의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진여 열반의 모습이 드러남을 말해요. 그냥. 원래 퍼펙트했던 진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 진여는 어떤 진여냐. 이 세 종류의 열반이 드러납니다. 자성청정의 열반. 본래 청정했던 열반이고요. 원래 청정했어요. 무의어의 열반. 조금 더 의지할 게 없는 열반이에요. 이때 드러난 열반은 완벽하게 무지와 집이 다 제거돼서 드러나잖아요. 한 점 더 이상 닦을 게 없는 열반이라고 해서 무의어의 열반입니다. 만약에 아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승에서는요. 아란도 열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란이 든 열반은 유의어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넌 아직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 부처에 비해서는 때가 많다. 이게 초기 불교는요. 아란이 살았을 때 얻은 열반을 유의어 열반 돌아가실 때 얻는 열반을 이제 마하 열반 무의어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승이 오면 개념을 좀 바꿔서요. 부처의 경지까지 가서 얻는 열반을 무의어 열반 부처의 경지까지 못 간 보살과 아란들이 얻은 열반은 유의어 열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아란들한테 니네 얻은 거 진짜 무의어 열반 아니야. 이 소리예요. 공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란 소승불교는 대승불교 경쟁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동안 합격했다고 했던 사람이 다 합격생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다 알고 보니 무의어 열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래서 지금도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전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기들의 선배가 싹 다 제대로 해탈 못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해탈신도 못 얻은 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그 해탈, 그 아란들의 열반도 대승경에서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신밀경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소승불교는, 소승 아란들은 해탈신 밖에 못 얻었다. 법신을 못 얻었다. 보리는 못 얻었다. 열반만 얻었지. 이렇게 쳐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궁극의 해탈신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의 지금 부처가 오는 해탈신은요. 무여 열반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주처 열반. 무주처 열반은요. 머무름이 없는 열반입니다. 이거는 특히 대승의 핵심인데요. 무주처 열반은요. 무주 열반이라고도 불러요. 머무름이 없는 열반이라는 건요. 소승불교처럼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열반에 들어간 뒤에도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온 우주에 보신과 화신을 놔두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부처의 열반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열반이 죽은 열반이 아닌 거예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열반인 거예요. 좀 독특한 열반이죠. 그래서 대승보살도를 닦는 보살들은 무주 열반을 목표로 합니다. 무여 열반, 무주 열반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무여 열반이라는 건 완벽한 비로자나불의 경지같이 한 점 무지와 아집의 때가 없는 열반을 말하고요. 무주 열반은 열반에 들어서도 항상 법신, 호신, 화신, 삼신을 부족하고 있으면서 온 우주에서 중생을 계속 구제하는 사업을 해나가는 열반을 말해요. 그래서 머무름 없는 열반. 열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바세계가 본래 다 열반이라서 온 우주 돌아다녀도 탐진치를 부려도 열반인 거예요. 그런 열반을 무주 열반이라고 합니다. 유마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무주 열반이에요. 보살은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고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동시에 생사에 머무르면서 동시에 열반에 머무른다. 이런 말이 다 가능해요. 소지장을, 지적인 장애를 제거하여 법공을 증득하면요. 대보리와 법신을 증득합니다. 이건 소생득이고요. 유의. 닷금이 있어야 되고요. 진여의 종자가 진여 안에 있는 이런 본유종자를요. 사종보리. 여기서 법신은 일반적 의미가 아니고 여기 말 다 나오죠. 자성신. 원래 자성신만을 법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대원경지로 나타내 보임. 수용신과 변화신의 평등한 의지처. 이거요. 경전 뒤져서 이런 거 찾아내시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놨어요. 이게 유식학에서 보는 거예요. 유식학에서 보는 관점에서 자성신이 법신이고 수용신이 보신이고 변화신은 화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지금 쉽게 부르는 것들이 유식학에서는요.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자성신은 대원경지가 나타내 보이는 거고요. 자, 보시면 대원경지가 자성신 그 다음에 평등성지, 묘관찰지 얘네들이 나타내 보이는 걸 수용신 그렇죠? 보신을 말하고요. 변화신은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화신 변화신이라는 건 인도에서 아바타라고 하거든요. 아바타 변화신, 아바타는요. 오감을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양반이에요. 변화신을 두루 갖춘 온갖 수승한 법으로 장식된 공덕의 몸을 뜻합니다. 일반적 법신은 자성신만을 말하는데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을 통틀어서 법신이라고 한 거예요. 8식, 7식, 6식, 5식으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이러니까 지금 해탈신하고 법신하고 구분되시죠. 유식 삼시송이 지금 끝났어요. 부처 되고 끝났어요. 부처가 되면 이렇게 퍼펙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광명심이 온전히 드러난다. 여기만 원래 무른데 무의식까지 무르시기 된 거죠. 그런데 아까 지금 이 의문이 남았죠.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여기까지 오면 유식학에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가 제기한 거예요. 관심 없더라고요. 청정광명심에 본유종자가 있다면 본유종자가 청정광명심에 그때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식학에서 종자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존재입니다. 찰라생, 찰라멸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전자예요. 영적인 소립자고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생멸하면서 기존의 정보를 계속 굴립니다. 그래서 나의 업보도 계속 내 무의식에서 변하고 있어요. 고정돼 있지 않다고요. 내가 또 추가로 지는 업에 따라서 계속 얘가 변해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익어진 채로 나한테서 안에서 충분히 익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숙종자라고 이숙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저장하고 있는 걸 이숙식. 뭐냐면 다른 때, 다른 공간에 다른 식으로 익어서 나오게 하거든요. 이숙식. 그럼 얘네들은 종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익어서 나오는 것들인데 본유종자는요. 그러면 불변해야 되잖아요. 유식학에서는 불변하는 것에서 변화하는 게 나온다고 안 보거든요. 언어에 걸려 있어요. 유식학은. 그래서 불변한 청정강병심이 우주를 낳는다고 안 해요. 낳는다고. 변화하는 아레아식이 우주를 낳지. 그래서 뢰아 연기론이라고 그래요. 아레아에서 뢰아만 따서 뢰아 연기론이고 상종은. 성종에 와서 뭐가 나와요? 진여 연기론이 나와요. 불변하는 진여가 불변이라는 말로 재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진여를. 진여는 불변하면서도 변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으면서도 온 우주를 굴리는 자리라. 부동의 원자. 부동의 동자라고 그러죠. 진은 안 움직이는데 온 우주를 움직이는 자리. 서양에서 아리스틸레스가 신이라고 한 게 부동의 동자를 신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안 움직이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는 북극성 같은 존재. 그러면 우리 의식 안에 이런 핵이 있다면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온 우주를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종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불변은 그냥 불변이에요. 아레아식만 생멸해요. 온 우주는 아레아식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의 본성에 있어야 할 본유종자들 본유종자에도 무루가 있고 유루가 있거든요. 그럼 유루의 본유종자는 탐진치의 종자들이죠. 이것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유루의 종자도 있거든요.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누구는 탐진치 중에 탐이 없거나 뭐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다 똑같죠. 그럼 누구나 이거는요. 무한한 윤회를 반복해와도 그 반복 윤회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본래 갖췄다고. 그러면 무루는요. 그럼 무루의 종자 같은 건 육바람일의 종자인데 원래 있는데 얘네들은 생멸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적 종자는 유식학에서 종자는 생멸해야 돼요. 계속 변해가는 게 종자입니다. 그런데 불변의 종자가 본유종자가 윤회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본래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본유종자에 대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고 첫째 본유종자의 문제. 본유종자는 생멸하는 거. 왜 그러냐면 본유종자는 청정강명심 진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식학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최소한 지금 성유식론 단계까지에서는 유식 3, 7송을 풀이한 게 10대 종사들이 풀이한 게 성유식론입니다. 성유식론까지에서는요. 철저히 아래아식은 유루식이에요. 오염식이에요. 그래서 오염식에는요. 무루종자가 저장이 안 돼요. 그런데 80 빼고 다른 데 저장된다고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식이 80까지 뿐인데. 그럼 이 무루의 종자는 어디 저장되는가. 이해되시죠? 무루의 종자는 어디 저장되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랑 그럼 무루의 본유종자는 그러면 지금 진여성에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진여성은 불변의 세계잖아요. 그럼 불변의 세계에 있는 본유종자가 어떻게 변화의 세계의 종자로 작용하는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문제제기 가능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실 필요가 있나 싶지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거를 풀어가는 게 지금 성유식론입니다. 성유식론으로 지금 넘어오시면 돼요. 6세기 호법 등 10대 논사들의 저작으로 세친의 유식 30송의 주석서이다. 성유식론 호법이 제일 대표되는 게요. 결국은 호법 주장이 지금 제일 원만한 주장으로 지시됩니다. 여러 논사들의 주장이 나오지만요. 호법의 주장으로 다 논파되고요. 쭉 정리를 호법의 주장으로 결론을 내요. 항상. 호법 주장만 쭉 보셔도 돼요. 성유식론을 보실 때. 외도들의 비판 오만한 비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읽기가 진짜 지랄 같은 게 읽다 보면 다 이게 반박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들이 많아요. 유식론을 유식하기 이런 거라고 하면요. 호법의 주장으로 다시 이걸 반박해요. 그래서 이 주장은 이래서 문제가 있다. 또 나오면 계속해서 반박 비판과 반박 비판과 반박 이게 계속되기 때문에 결론만 알고 싶은 분이 보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백분토론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백분토론을 다 적어놓은 게 지금 성유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여기서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 중에 들을만한 것만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주장들은 다 호법의 주장들이에요. 최종 정리를 호법의 주장으로 해요. 진도가 지금 너무 알차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본유종자만 한번 볼게요. 본유종자 1, 2번만 일단 한번 볼게요. 아 1번 1번 안에서 1, 2번이죠. 종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각각 첫째는 본유종자이다. 본래부터 있던 종자 뭐라고 설명했는지 보시죠. 이것도 호법의 주장입니다. 본유종자와 신훈종자가 두 종자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호법은. 어떤 논사는요. 본유만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종자는 원래 다 갖고 태어났지 새로 만들어진 종자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본래는 하나도 없고 다 신훈 새로 만든 새로 훈습한 종자만 있다는 논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법 이걸 정리해서 난 둘 다 있다고 본다 해가지고 보세요. 본유종자 본래부터 존재하는 종자가 있으니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무시의 과거로부터 이숙식이라고 하는 제8식 가운데 본래부터 존재하면서 5원 12처 18개를 낳는 특별한 힘을 말한다. 공능차별이라고 합니다. 공능차별. 차별적인 공능 작용이라는 거예요. 작용하는 힘. 특별한 힘이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우주를 5원 18개 12처가 일체 우주의 전부 아닌가요? 이 세계를요. 결국 우주가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킬 때 5원 12처 18개가 펼쳐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본유종자가 있어요. 이 본유종자가 이데아예요. 그러면 그런데 서양의 이데아는요. 불변이라고요. 영원한 불변이어야 돼요. 아니, 이데아가 바뀌면 어떡해요. 열심히 5원 닫고 있었더니 지금부터는 6원으로 간다. 이러면 공부한 게 뭐가 돼요? 신뢰성이 없죠. 우주의 영원한 진리가 본유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명상에 들건 잠에 들건 나올 때 다시 뭐가 나와요? 항상 의식 돌아올 때 5원 12처 18개가 나옵니다. 18개라는 거 결국 육근이에요. 육근작용이에요. 12처 18개는 육근으로 설명해 본 거고요. 5원은 5으로 설명해 본 거예요. 색수상행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근이죠. 안이비서 신의 5원 12처 18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본유종자에서 나오더라. 본유종자는 이데아죠. 그런데 이게 이숙식 8식 안에 있대요. 그런데 이 8식 안에 있다는 게 무의식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생멸하는 세계니까. 생멸하는 세계 이전에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우리의 진여성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 본유종자를 왜냐하면 제 8식은 계속 생멸하고 있으니까 무시의 과거 이래 항상 있어 온 종자잖아요. 세종께서 이것에 근거하여 모든 중생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온갖 개 법개의 여러 법의 종류들 온갖 개가 있으니 법개죠. 진리의 경계들이 있으니 마치 악차 열매 그 씨앗을 가지고 염주 만드는 열매래요. 이 악차 열매가 모여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존재한다.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종자들이 이렇게 열매들이 있듯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는 윤회학 이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진의경에서 인용한 거고요. 이것을 본성주 종이라고 한다. 본성에 상조하는 종자라는 뜻입니다. 본성에 상조하니까 진여성에 상조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진여성에 상조한다고 봐요. 불변의 진여의 세계에 상조하겠죠. 기본적으로 불변의 본유종자들은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 본유종자가 어떻게 그러면 현실화되는지 불변의 세계에 있는 게 어떻게 변화의 세계에서 영향을 주는지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지식한테 진리를 듣는 문훈숙 진리를 들은 걸로 시작하거든요. 모든 공부는 유루의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진리를 들은 문훈숙이 문훈숙이 자극을 줘가지고요. 저는 이 본유종자들이 비활성화된 상태라고 보자는 거예요. 비활성화된 채로 있다가 진리를 듣는 이거는 유루의 작용이지만 유루의 스승한테 진리 들었다고 해서 무루는 아니잖아요. 나도 번뇌 속에서 들은 거잖아요. 들었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본유종자를 자극하는 거죠. 그럼 본유종자가 활성화돼요. 증장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본유종자가 증장돼서 이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종자로 증장돼 있어야지 그 종자가 아레아식을 통해서 현실화하죠. 왜냐하면 우주는 아레아식이 만드는 거니까. 유식학에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승기신론 가면 대승기신론은 진여연기론이거든요. 어떻게 돼요? 진여연기론 가면요. 청년광경심이 이미 전지전능에서 진리를 듣지 않아도요. 무루종자를 가지고 자극해요. 공부해야지 하고. 자꾸 아니 간단하게 유교에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무루의 마음이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누군가 죽는 걸 보면 막 안타까움이 터져나오잖아요. 이게 무루의 마음이에요. 결국 뭐냐면 진여가 선하니까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을 터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로 안 들어도요. 누구나 양심이 있잖아요. 안 배워도. 그러니까 진여연기론 가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진여가 알아서 다 해요. 공부 안 해도 끌고 갑니다. 멱살 잡고. 공부해야지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문은습에서 자극해서 여기서 비활성화되어 있던 게 활성화되어서 터져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여연기론 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되죠. 진여에 있는 게 어떻게 밖으로 나오느냐 대승기신론 가면 이것도 설명 그대로 드릴게요. 이해 되시죠? 왜냐하면 대승기신론은 그래서 이 진여 안에 이렇게 무루의 공덕들이 무량의 무루 공덕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 시작해요. 본의 종자의 론이 그렇게 이제 발전된 겁니다. 본의 종자의 론이 대승기신론 가서는 더 발전됐다. 호법의 논의를 활용해서 발전했다. 이건 몰라요. 본의 종자에 대한 논의 대승기신론에도 있습니다. 꼭 호법식의 주장에서 왔다.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시기가 지금 호법이 6세기 때 성유식론 썼잖아요. 지금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는 시기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둘째는 시기종자 비로소 일어난 종자 이건 새로 생겨난 종자를 말해요. 새로 생겨난 종자는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반복된 현행에 훈습되어 존재하게 된 걸 말한다. 내가 실제로 한 행위 때문에 훈습돼서 생겨난 종자를 말한다. 세종께서는 이것에 근거하여 중생의 마음이 오염된과 청정함의 모든 법에 훈습되어 무량한 종자가 모여진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중생 마음 안에 오염된 것도 있고 청정한 것도 있고 이렇게 무량한 종자가 모여있다. 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은 짓에 따라서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라도요. 오염된 것 유루의 것도 있지만 청정한 것 무루의 것도 새로 훈습돼서 생길 거 아니에요. 무루의 종자도 지금 우리 안에서 생겨서 저장돼야 된다는 거죠. 이숙식에 활발하게 저장돼야죠. 청정한 것도. 청정한 거를 저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유루식으로 한정해버리면 팔식을 오염된 의식으로 한정해서 유루의 선악무기만 저장된다고 해버리면요. 이런 청정한 무루의 현행에서 이루어진 무루종자는 어디 저장돼요. 그러니까 자꾸 언어의 벽에 걸리게 만듭니다. 유식학은. 지들이 언어의 벽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걸려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이런 걸. 그래서 이게 다계경이고요. 여러 논서에도 또한 오염법 청정법의 종자는 오염법 청정법의 훈습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한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향이 배듯이 우리 안에 종자가 생긴다.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습소 성정 훈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종자라고 부른다. 아까 본성에 이미 머무는 종자라고 했을 때 본성에 이미 상조한다면 변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 말 자체 불변의 요소를 깔고 있잖아요. 본성에 상조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 유식화과 접목시켜드린 게 비활성화된 채로 상조한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적절한 증장연이라고 하죠. 뭔가 자극하는 인연이 일어났을 때 증장된다. 증상연이죠. 증상연. 뭔가 내가 어떤 들은 행위 진리를 들은 행위가 이걸 도와요. 자극하는 작용을 해요. 자극을 해가지고 발동시켜 증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증장이 일단 되면 요거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현실화된다. 진리를 많이 들어놓으면 나도 무루해 청정한 업을 짓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연기론 가면요. 안 들어도 내 안에서 청정한 게 터져나와요. 자꾸 열받는 애 들고 쉽게 만들고 자꾸 보살돌 닦고 양심을 하고 쉽게 만드는 힘으로 진여가 이미 작용해버려요. 요게 달라요. 유식하게는 진여는 작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레아식만 작용해야 되니까 아레아식은 유루의 마음이잖아요. 유루의 마음만 작용하는데 어떻게 무루의 종자가 구현되지? 이게 또 벽에 또 걸리는 거예요. 또 지들끼리 또 싸웁니다. 유루의 문흔습에서 어떻게 무루의 종자가 증장됐지? 이게 다 언어에 걸려요. 되생기신 놈 가면 다 걸릴 일이 없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안 된 걸 설명 1차로 드린 게 번유종자라고 오온 쉽게 말하면 오온까지 만들어낸 번유종자는 번성에 상주해야 되는데 상주하는 종자가 아레아식에서 어떻게 증장돼서 구현내는 거 이것도 이상하죠. 그럼 여러분 오온 자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온으로 우주가 이루어지라고 자극한 적이 있으세요? 오온이 지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거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여연기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자극 못 받으면 비활성화된 채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진여연기론으로 가야 됩니다. 상종의 한계예요.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게 성종입니다. 이렇게 아니 이 청정경심을 이렇게 다 불변의 존재로 제약해서 딱 규정해 버리면요. 어떻게 천지창조를 해요. 기독교로 말하면 하느님은 불변이시다. 하느님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고 우주를 설명하려니까 막히는 거죠. 우리 무의식만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모든 건 우리 무의식의 업보가 다 돼 있는 거다. 지금 과학이랑 비슷합니다. 과학계가 과학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유전자로 설명하려고 한다던가 자꾸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요. 빼고 설명하려는 거죠. 불변의 신을 빼고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거예요. 유전자 무의식 막 이런 데서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니까. 이게 추적할 수 있는 한계인 거죠. 시공 안에 궤적을 가지고 추적했을 때는 무의식의 세계나 그런 데가 한계인 거죠. 유전자나 그런데 그 너머에 신이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신이 있더라도 신은 불변이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하고 유식학이 지금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의 보이지 않는 작용이다 해버리면 신학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유식학은 되게 무의식에서 지금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무의식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타락한 무의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처가 될 것인가 청정강명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지 청정강명심을 이미 전지전능하니까 청정강명심을 그냥 따르면 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면 돼 하면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집니다. 불교가. 그래서 화엄경 사상은요. 기독교랑 기독교랑 거의 똑같아요. 비로자나불이라는 우주적 부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그 부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발상이 유식학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유식학은 내가 닦아서 닦은 만큼 냈게 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정화된 만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 모든 게 하느님의 계획이고 능력이라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화엄경 사상입니다. 문제는 화엄경이 더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화엄경이 끝내주는 거예요. 화엄경은요. 200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불교에서 나와야 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역사예요. 유식학은요. 일체 유심조를 하나 이해해 보려고 화엄경에 나온 논의를 전개한 게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빠진 게 많죠. 용수보살은요. 화엄경을 이해해 보려고 공쪽으로 막 파들어가 본 게 용수보살이에요. 상쪽으로 막 파들어가 본 게 유식학이에요. 화엄경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노력한 게 성종이에요. 성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불교도 다 성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성종들도요. 일체 유심조를 설명할 때는 유식학 갖다가 활용해요. 워낙 유식학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유식학은 한번 거듭나야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알고 계시면 결국 성종도요. 일체 유심조를 설명할 때는 다 유식학 같다. 대승기신론도 유식학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유식학의 팔식체계를 모르면 대승기신론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해놓은 대승기신론 강의 한번 보시면 거기 이미 팔식까지 다 계속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좀 다르죠. 팔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성종 가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성종으로 가기 위한 몇 개의 유식학을 손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청정강명심 안에 본유종자가 갖춰져 있고 이 본유종자는 청정강명심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이미 스스로도 현상계에 구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빠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무루종자가 본유종자가 구현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무루성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에서 이론이 번잡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 설명했고요. 두 번째 내가 지은 그런 무루종자는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를 성유식론의 저자들은 어떻게 봤는지 연구가도 어떻게 봤는지를 또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성유식론 1번 하나 봤습니다. 본유종자라는 게 지금 5원을 만들어낸 종자라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죠. 유식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유전자 같은 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종자는 종자론이라는 건 유전자도 계속 변해가죠. 유전자가 불변인가요? 계속 변해가요. 그런데 유전자의 근거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죠. 마음의 유전자 같은 거죠. 종자가 그런데 마음의 유전자는요. 계속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본유종자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지 본유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판이 그럼 불변에 본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판인데 이 종자는 계속 변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니까 이 두 개가 충돌난다고요. 계속 변하는데 똑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내 안에 그러면 5원을 만드는 종자는요. 날마다 막 변해가는데 계속 5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똑같은 성질을 지닌 똑같은 정보를 지닌 더 발전하지도 않은 5원에서 6원으로 가지도 않는 일정한 몇 개의 종자는 그대로 계속 변하되 정보는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맞겠죠. 오히려 8시간에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본성에 상조한다는 말을 그럼 또 쓰면 안 되죠. 결국 이 8시간 안에 불변의 본성의 영역에 있는 정자가 본의 종자라고 본 겁니다. 이 두 개가 또 충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도 안 하고 누가 깊이 캐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딱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주고 가야지 그냥 본의 종자라고 하고 대충 퉁치고 가면 어떡해요. 결국 보세요. 8식에서 본의 종자라는 종자가 계속 유지되는 건요. 8식에서의 세계일 뿐이고 그걸 일관되게 잡아주고 있는 청정광명심에서의 더 불변의 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현상계에서 계속 오원의 정보를 어떤 종자가 하나 있다고 치죠. 아래하시게 계속 변화하는데 오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바세계는 오원과 육근작용으로 굴러간다는 종자가 계속 있어야 된다면 얘네를 잡아주고 있는 불변의 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얘네는 불변이라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잡아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얘기를 화두로 던지는 거는 답이 뭐냐 그냥 진여가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왜 불변이라고 한정을 지어가지고 진여 연기로는 안 가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레아 연기로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래하가 계속 아래하식이 오원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불변의 진여가 없다면 왜 그러는데 이건 이데아가 없다면 왜 그러는데 이데아는 불변인데 불변을 소화할 틀이 있냐 이거죠. 팔식설에서 팔식 자체가 생멸하고 있는데 아래하식 자체가 생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멸하는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승기신론으로 갑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던지는 의문은. 자 5분 아 10분 쉬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그걸로 가볼게요. 어디에 저장되는가